머리도 그렇고 옷도 되게 표정도 그렇고 밝았는데 이번엔 조금 무한 동작도 들어가고 그래서 머리도 풀렸고 네 아까 그 보인게 파마 머리인가요? 근데 이제... 호대기죠? 죄송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여성스러워 보이는거죠? 저희 남자들이 보인다는 네 그렇죠 솔직합니다 저는 왜냐면 오늘 굉장히 주의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도 부모님도 김연아 선수는 아무튼 대한민국에 이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힘이 니가 아무튼 말실수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말실수를 최대한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고데기죠?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